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이춘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하성 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수복음사랑교회 정찬수 목사가 5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수원시 교계 지도자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수복음사랑교회 정찬수 목사는 높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